설 명절을 맞아 모인 친척들과 시간을 보냈다가 귀갓길에 다툼이 생겨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친할머니 집에 친척들이 모여 저와 여동생, 이제 스물이 된 친척 동생과 오후 9시경 할머니 집 앞 술집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귀가하던 중 친척 동생이 지나가던 차 탑승자들과 시비가 붙었다며, 그는 차가 가는데 왜 비키지 않나면서 클락션을 울리며 시비가 붙었다. 제 동생이 많이 취해서 실수를 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듭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는 줄 알았다는 A씨는 약 5분 뒤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과 대략 20에서 30명 되는 그 탑승자들의 지인이 오더니 저희 3명을 집단폭행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는 아스팔트에 눕혀진 채로 머리를 밟혔고, 어디를 맞았는지도 모르게 맞았다. 저를 제외하고 2명도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낌새를 느꼈을 때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을 당한 뒤 도착했습니다. A씨는 지금은 셋 다 입원한 상태라면서, 입원해 보니 차키와 에어팟도 분실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나은 걸까요? 라며 고민을 전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0에서 30명은 조직폭력배 수준인 듯, CCTV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차량 블랙박스, 가게 CCTV 등 경찰 믿고 기다리면 증거 소실될지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